제25장 뇌옥 땅을 깊이 파서 만든 뇌옥은 어둡고 습했다 아무리 음침하다는 생마들이라고 해도 그런 곳이 마음에 들리는 없었다 뇌옥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마다 팔목과 발목 그리고 허리를 동여맨 쇠사슬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쇠사슬의 끝은 흙벽 깊숙이 박혀 있었는데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앞만 용을 쓰고 당겨보아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긴 깊이 박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쇠사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전신 대열을 제압당한 데다가 상공독을 강제로 들이마셨기 때문에 그냥 뇌옥 바닥에 뉘어놓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나란히 파놓은 세 개의 뇌옥에 그들은 모두 따로따로 갇혀 이뒀다 맨 왼쪽에는 많은 묘화와 용양도이니 가운데에는 탐서랑과 무산응호가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소음비가 갇혀 있었다 간신히 살아남아 같이 잡힌 화금궁의 제자들 너댓 명은 밧줄로 묶어 방 하나에 가두어 놓았다는데 이들은 아주 용숭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무공을 못쓰게 해놓은 것뿐 아니라 혹시 셋 이상을 함께 두면 눈물라도 꾸밀까 봐 두 명 혹은 한 명씩 나누어 가둔 것이었다 뇌옥의 유일한 입구인 천장은 그물처럼 촘촘한 철창이 덮여져 있었다 그 좁은 틈으로 막 저물어가는 불그스름한 하늘에 빛깔 이세어 들어왔다 쇠사슬을 몸에 칭칭 감고 흙벽의 등을 기대인 소음비는 문득 저녁 노를 마음 놓고 바라보는 것이 오랜만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년도 채 안 지났지 처음 귀회루를 떠났던 때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귀회루를 떠난 이후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소음비였다 자신이 죽을 뻔하기도 했으며 남을 죽일 뻔한 적도 있었다 많은 여자들을 만났고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을 했으며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정을 주었던 사람에게는 배신을 당하기도 했다 한데 이제 그의 모든 여정은 이 좁은 뇌옥 안에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따금 이 주변을 경비하며 오락가락하는 개방 제자들이 자기 들끼리 하는 말로 포로가 된 생마들을 내일 다시 개최하는 영웅대회에서 공개 처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는 들었던 것이다 하나 소음비는 그 말에 아무런 자극도 느끼지 못했다 자신의 목숨에 대해 하는 이야기인데도 자극은커녕 한 점의 두려움도 잃지 않았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그 죽음의 시간이 빨리 그리고 고통 없이 오는 것 뿐이었다 그만큼 그는 상처가 깊은 삶을 버티기가 힘들었다 심성이 굳건하거나 고약한 사람이라면 한 여자에게 배신당한 고통 때문에 죽기를 바라는 나약한 짓은 하지 않는다 오직 어린 양의 속살처럼 심성이 부드러운 사람만이 한 번의 상처에도 쉽게 굴복하곤 하는 것이다 소음비는 지난 날 진설령과 오해가 생겨 사이가 틀어지게 되어들 때에도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간신히 혜화를 만나 그 고통을 잊었던 적이 있었다 지금 혜화에게 배신을 당하자 그는 해묵은 상처까지 되살아나는 듯했다 걱정해줄 사람이 없는 삶 좀 귀찮더라도 자신을 얽매어줄 존재가 없는 그런 공허한 삶 소음비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었다 어이구 옆 뇌옥으로부터 마치 소음비 대신 터뜨려 죽이라도 하듯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소음비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무산음호는 인사불성이 된 몸이니 분명 탐서랑일 것이었다 이런 젠장할 내가 어쩌다가 별 실력도 없는 패거리들의 꼬임에 넘어가 이 용감호혈로 기어들어왔을꼬 천하의 대락불사신공까지 연마한 내가 이런 신세가 되다니 한 칸 건너 많은 묘화의 뇌옥에서 뾰족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탐서랑 당신은 지금 나와 우리 화근궁을 모욕하는 건가요? 정확히 해두고 넘어갑시다 누가 누구를 꼬였단 말이에요 탐서랑도 지지 않았다 흥 내가 모욕했다고 이것 봐 모욕이란 근거가 없는 말로 상대방을 욕보이는 것을 뜻하는 거야 내 말이 어디 근거가 없는가 화근궁과 당신이 별 실력도 없이 설쳤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된 게 아닌가 말이야 뭐가 어째요? 누가 난데없이 보탐은 사람들이 나타날 줄 알았겠어요 솜털도 채 안 가신 계집애한테도 진 주제에 듣고 있던 소은비는 그만픽 웃음이 나오고 말았다 보지 않아도 환히 짐작할 수 있었다 잘난 채 않은 탐서랑과 눈을 새파랗게 부릅뜬 많은 묘화의 그 얼굴 하나하나를 또 다른 힘없는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봐 이봐 당신네들은 아직 밥을 굶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힘이 남아 도는가 본데 여기 며칠만 더 갇혀 있다 보면 그렇게 싸움할 기력도 없을 거야 아직 뱃속에 든 게 있는 동안 힘을 좀 아껴 두라고 입술을 달싹이는 것도 귀찮은지 웅얼웅얼하는 그 음성은 귀에 낯설었다 아마 한 번밖에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용양도인일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의 말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는지 막 입씨름을 하려던 탐서랑과 많은 묘화의 기세가 확 누그러졌다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탐서랑이 맥빠진 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린 며칠 굶지도 못할 걸 내일 처형한다고 하지 않아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뇌옥 주변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확실히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완전히 해가 넘어가 사방이 캄캄해진 뒤에 많은 묘화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봐요 소공자 뜻밖에도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은비를 부르는 것이었다 소은비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왜 그러시오 많은 묘화는 그의 목소리가 썩 달갑지 않은 것을 느끼고 더욱 사끈사끈하게 말했다 내가 일전에 당신에게 좀 심하게 굴었었다고 화가 났나요 그건 미안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저 쓸모없는 사람을 당신으로 꾸며서 색존이 되려고 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저 쓸모없는 사람의 제안이었으니 너무 화내지 말아요 가만히 듣고 있던 탐서랑이 툭 끼어들었다 흥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어찌 그런 놀라운 제안을 했을까 소공자 이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었으니 오해 말기 바라네 자네도 생각이 있다면 저 유녀가 정말 조심해야 할 여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많은 묘화는 탐서랑의 말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설마 혼자는 아니겠죠 많은 묘화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까지 배어 있었다 소은비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많은 묘화는 한껏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것이었다 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주위에서 보지 않았지만 당신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바로 그이지요 그렇지요 많은 묘화는 특별히 그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가 누구인지는 소은비도 알고 많은 묘화도 알고 있었다 많은 묘화는 은근한 목소리로 정작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내 생각이 맞다면 그는 분명히 당신을 구하러 올 거예요 그때 나를 저버리지 말도록 하세요 탐서랑이 또 빈정거렸다 흥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누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잘 또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군 아주 신중한 여자야 아주 신중해 당신 정말 신경을 긁는군요 당신은 귀가 먹통이에요 주변을 경계하던 사람들은 아까 교대를 하려고 자리를 비웠단 말이에요 눈치가 그 모양이니 아마 모두 다 도망가도 당신 하나는 남겠군요 당신하고 그 나무토막하고 말이에요 많은 묘화가 말한 나무토막이란 탐서랑과 한 뇌옥에 갇힌 무산음호를 말하는 것이었다 소은비는 새삼 무산음호와의 일들이 떠올랐다 그에게 무공을 배웠던 일다를 찾아 주마고 했던 약속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무산음호를 비난했던 순간들 이제 나는 그를 욕할 수 없어 나도 결국 비슷한 인간이 되고 말았으니까 소은비는 쓴웃음을 짓고 입을 열었다 많은 묘화 무산음호는 왜 저렇게 되었소 당신이 그를 해한 거요 천만의 말씀 많은 묘화는 단호히 부정했다 소은비는 웃었다 하지만 천하의 많은 묘화의 혼혼옥잡이 아니고서는 무산음호를 저렇게 만들 것이 없지 않소 잘 또 아는군요 하지만 분명 무산음호는 화금공에 침입한 괴인에게 당한 거예요 하긴 그 대목에서 많은 묘화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상했는지 머뭇거렸다 평소 무산음호의 무공을 생각한다면 웬만한 고수라도 저렇게 그를 상하게 만들 수는 없었을 텐데 그의 몸에는 태원옥 호공의 진기가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많은 묘화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그저 무산음호의 진기를 고 갈시킬 정도의 고수가 과연 있을까 하는 점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은비는 가슴 한가운데가 뜨끔해졌다 그때 그가 나에게 주었던 그 단야 혹시 그것이 소은비는 생각할수록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헤어질 당시 돌아서는 무산음호의 발걸음은 도무지 무공이 고강한 사람답지 않았으며 그런 상태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인사불성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였다 소은비는 한탄했다 나는 그저 내 일에만 정신이 팔려 그렇게 분명한 것을 당시에는 눈치채지 못했구나 무산음호 무산음호 나는 강호의 나와 당신의 딸을 찾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오 소은비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목에서는 무엇인가 치밀어 오르려고 했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면서 탐사랑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떻소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소 멀쩡한 나도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든데 나무토막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나 신음소리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군 소은비는 낙담하여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따금씩 주변을 도는 개방 제자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릴 뿐 내옥 주변은 완전한 적막 속으로 빠져들었다 격생마회의 순회들이 회의실로 썼던 그 방에 보타문의 늙은 비군이 세 명과 무옥 규염께 남궁세룡 등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각각 뜨거운 차 한 잔씩이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그 차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한참이 지나자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방에 들어왔다 바로 중년의 비군이 성명과 진설령이었다 성명은 노비군이들 앞에 합장하고 말했다 제자가 사숙님을 뵙고 왔습니다 노비군이는 진설령을 가리키며 감격의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오 그래 저 아이의 사부가 과연 내 사숙 공예가 맞더냐 예 다만 병이 너무 깊어 제가 몇 가지 손을 써두었습니다 내일 저녁 때쯤에 깨어날 것이니 그때 부르십시오 보타문의 비군이들은 무엇이 그리 기쁜지 연신 불호를 외워댔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도무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다만 진설령은 예외였는데 진파파를 살피고 돌아오는 길에 성명에게서 진파파가 본래 비군이며 성명의 사숙벌로써 번명이 공예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설령아 이 세 분은 바로 너의 사조가 되신다 어서 인사드려라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 성명이 말했다 진설령은 새 노비군이에게 절을 했다 진설령이 세 분 사조님들을 뵙습니다 새 노비군이는 흐뭇한 웃음을 흘렸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비군이부터 자신의 번명을 밝혔다 예야 나는 무명이라고 한다 나는 무각이라고 한다 나는 무수라고 한다 새 노비군이의 소개가 끝나자 성명이 궁금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덧붙였다 이 세 분은 본문에서 가장 배분이 높으신 분들로써 삼대성 니라고 불리십니다 빈니는 성명이라고 하며 현재 보타문의 장문인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성명은 진설령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너의 사부는 내게는 사숙이 되시니 너는 나와 배분상으로 같은 확렬이 되는 셈이다 진설령은 문득 눈물이 왈칵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귀회로에서 나온 이래 이름 없는 문파의 사람이라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야무지고 당차게 살아왔었던가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엄청난 배경과 든든한 사문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만일 사부 진파파 아니 공의 심리가 건강을 회복한다면 그것 이상으로 기쁜 일은 없을 것이었다 남궁세룡이 고개를 주억거리며 말했다 진소전은 과연 명문의 제자였구려 이 사람들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기쁘기 그지없소이다 떠들썩한 축하의 말이 오고 간 뒤에 비로소 그들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규현계 남궁세룡 무옥의 눈은 궁금증을 가득 담고서 보타문의 산대성리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2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소 입을 연 것은 산대성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무명성리였다 그녀는 벼락을 맞은 썩은 고목처럼 늙었으면서도 말소리는 매우 정정했다 비록 우리 보타문이 궁벽진 남해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일은 여기 중원보다 훨씬 잘 알게 되기도 한다오 무명성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듣고 있는 규현계와 남궁세룡 무옥 진설령 등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그 어떤 일이란 다름이 아니라 좌도 밀교의 일이라오 뜻밖의 밀교라는 말이 무명성리의 입에서 나오자 모두는 경악한 표정이었다 하나 곧 그들은 그럴 법도 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는데 좌도 밀교와 같이 사이한 종교라면 보타문과는 상극일 터인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에 대해 가장 잘 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납득하는 얼굴을 하자 무명성리는 20년 전 좌도 밀교의 승려 하나가 중원으로 들어와 사대 성무를 모았다가 실종되었던 일에 대해 언급했다 몽원표에 얽힌 그 이야기는 남궁세룡과 규현계처럼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바였다 허허 그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가 좌도 밀교 측의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당시 서장에서 온 법력 높은 고승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남궁세룡은 과거를 회상하다가 문득 얼굴을 치푸렸다 하면 그의 실종 역시 그 스스로가 꿈인 것일까요 무명성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좌도 밀교에서 가무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소 무명성리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남궁세룡에게 물었다 이 이름에서 무엇인가 연상되는 바가 없으시오 가무진 가무진 현재 황실의 대원국사가 가린진인데 설마 남궁세룡을 비롯한 격색마회의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무명성리가 그 말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소 가무진은 바로 가린진에 사형되는 사람이오 무명성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갈수록 놀라운 것이었다 보타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무진은 가린진의 초청을 받고 중원으로 왔으나 가린진에게 가지 않고 혼자 중원을 돌아다니며 사대성물을 모았고 암중으로는 자신의 비밀세력을 심어 나갔다 그리고 사대성물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실종사건을 조작하여 잠적해 버린 것이었다 우리가 짐작하기에 그는 아마 그 사대성물을 이용하여 최고의 신공을 연마하려고 한 것 같소 그가 서장의 고승인 채 한 것은 사대성물을 모아들이는 과정에 중원 무리민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고 사라진 것은 신공을 연마할 시간을 획득하기 위함일 것이오 무혹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사대성물이라 함은 바로 유녀가 가지고 있던 혼혼옥잡 젊은 사내가 가지고 있던 음곡비파 무산음호가 익혔던 태원옥호공의 비급이 그 중 세 개이며 무명성리는 잠시 사이를 두고 말했다 마지막 하나는 인쇄에 다시 나올 수 없는 비급이라는 기재 진경이오 규염계가 탄식하듯 뱉었다 아하 그렇다면 그 가무진이 익히려고 한 것은 바로 기재 진경에 적힌 무공이겠군요 그렇소 기재 진경에는 어떤 초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이 써있다고 하오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힘일 것이오 문득 남궁세룡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데 나머지 세 개의 성물은 어째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 어가 있을까요 무명성리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우리들도 정확히 진상을 알 수가 없소 다만 추측컨대 그 3대 성물을 가지고 있는 생마들이 다름 아닌 가무진의 수화가 아닐까 하는 것인데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진설령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비판은 제 사부님께서 사형에게 준 것인데요 성명이 이마살을 찌푸렸다 뭐라고 누가 내 사형이란 말이냐 진설령은 아차 싶었지만 굳이 숨길 일도 아니라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털어놓았다 10년 전 다 죽어가는 사부를 자신과 소은비가 발견했던 일 사부가 자신에게는 관음보검을 소은비에게는 비파를 하사했던 일 소은비가 생마들에게 납치된 일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소은비가 변모되어 버린 일 진설령의 이야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두 가지 의문이었는데 하나는 어째서 소은비가 불과 반년 만에 그각한 생마들과 한 무리가 되었을까 하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어째서 공의 심리가 진설령과 소은비에게 발견될 당시 은곡 비파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다 남궁세룡이 말했다 사람이 선해지기는 어려워도 악에 물드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니 그 사람도 아마 짧은 시간동안 생마들과 어울리다가 심성이 더럽혀진 것일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오직 3대 성리밖에 풀어줄 수가 없었다 무명성리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말했다 관세음보살 공예는 우리 세 사람의 제자로서 보타문의 장문인이었소 장문인에 의해 오르자마자 가무진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중원으로 나갔소 한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겼던 것이오 지금 생각건대 아마도 가무진을 만나 음곡 비파를 빼낸 뒤에 놈에게 부상을 당하고 기억을 잃은 것 같소 이다마는 무명성리는 말끝을 흐렸는데 그것은 공예가 실종되고 나서 다시 발견되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었다 그 세월은 아무리 공예가 가무진의 일을 조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긴 것이었다 그 긴 세월 동안 어찌하여 단 한 번도 사문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모든 사람들은 의문과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무명성리가 나 지기 불호를 외웠다 관세음보살 어쨌든 내일 저녁쯤에는 공예가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니 그때가 되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오 무혹이 물었다 하지만 진파파 아니 공예성리께서는 기억을 잃으셨는데 어떻게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성명이 대답했다 본문이 비전의술로 제가 보살펴두었으니 기억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진설령을 비롯한 사람들의 얼굴이 비로소 밝아졌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기다리는 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다섯 명의 생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을수록 이야기도 무르익어 가는데 산목신용 무혹의 눈이 야릇하게 빛나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얼핏 잠들었던 소원비는 시끄러운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떠들썩한 고함소리 요란한 발소리 그리고 비명소리들이 난 대없이 들려온 것이었다 많은 묘하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우리를 구하려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가 봐요 탐서랑의 목소리도 들렸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깨어난 모양이었다 저렇게 소란을 피워서야 우리를 구해 내기는 커녕 자기가 잡히겠군 어떤 얼간이가 저런 짓을 하고 있지 말은 빈정되는 것이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시체나 다름없는 무산음호를 제외하고 네 사람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주의를 기울였다 밤하늘을 깨부술듯 치솟던 소리가 갑자기 뚝 끊어지자 그들은 모두 긴장했다 침묵은 잠깐이었고 다시 떠들썩한 소리가 뇌옥쪽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놈 꿈쩍도 하지 말아라 아주 잘 걸렸다 들려오는 소리들은 모두 개방 제자들의 목소리였다 생마들은 모두 실망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뇌옥의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덜컹 갑자기 소은비가 갇혀있는 뇌옥의 뚜껑이 열리면서 두 개의 시커먼 그림자가 안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소은비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두 개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야 이 버릇 없는 놈아 어르신을 좀 살살 던지지 못하겠느냐 어이구 어이구 욕설을 퍼붓는 것은 혼음사의였고 신음을 내지르는 것은 한종린이었다 쇠사슬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축해줄 수 없었던 소은비는 피식 웃음을 짓고 말았다 뒤따라 내려온 개방 제자 두 명이 혼음사의와 한종린 마저도 소은비처럼 쇠사슬에 매달아 버린 뒤 다시 올라가 버렸다 그런 꼴을 당하면서도 저항을 못하는 것이 그들 역시 다른 생마들처럼 혈도를 제압당하고 상공독을 먹은 모양이었다 빌어먹을 혼음사의가 계속 투덜거리자 많은 묘화가 큰 소리로 물었다 거기 새로 오신 분은 의원 나으리가 아니신가요 어쩌다가 잡혀오셨습니까 혼음사의가 귀를 기울여 듣더니 제법 호기를 부려 대답했다 누군가 했더니 화금 궁주시구만 내 사제와 함께 사랑스러운 제자를 구출하려고 하다가 놈들의 독수에 당하고 말았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한종린이 발딱 고개를 들었다 사제라니 사형에게 무슨 말 버릇이냐 그리고 내 놈이 무슨 구출을 하려고 했어 내 모든 사실을 밝히고야 말겠다 어쩐 일인지 혼음사의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다급히 한종린에게 말했다 그 그래 자네가 사형이 맞네 그러니 제발 그 이야기는 하지 말게 한종린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뭐 사형에게 자네라고 난 이야기하고 말테다 이야기하고 말거야 소은비는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자 자신의 처지도 잊고 웃음이 나왔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밝히시겠다는 겁니까 한종린은 주저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내 못난 사제는 자네가 영웅대회장에서 잡히자마자 당장 나를 끌고 달아나 몸을 숨겼지 원래는 어둠을 틈타 멀리 달아날 계획이었는데 저 주책 없는 놈이 느닷없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여승 냄새가 난다는 게야 아 그러더니 아미파 여승들 숙소로 음충맞게 기어 들어가지 않았겠나 나는 죽어라고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더군 결국 아미산봉한테 들켜서 호되게 혼이 나고 결국 여기까지 잡혀오고 말았지 어이구 어이구 군자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 법인데 소은비는 비로소 혼음사의와 한종린이 잡힌 내막을 알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세월이 얼마나 흐르는가에 상관없이 여전히 혼음사의는 혼음사의이고 한종린은 한종린이었던 것이다 탐서랑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흥 나이도 많으신 의원 나으리께서 주책스럽게 또 비구니를 탐하다가 젖은 길로 접어들었구려 축하하오 축하해 혼음사의는 끝까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나는 어디까지나 비구니들을 인질삼아 자네들을 빼내려고 했던 것이야 같은 생마끼리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같은 생마니까 당신 속을 빤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소 혼음사에는 더 이상 탐서랑과 대거리 하지 않고 이번엔 한종린에게로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 이 비겁한 놈아 너 역시 내가 비구니 속살 맛을 보자는 말에 은근히 회가 동에서 따라와 놓고 무슨 헛소리냐 정말 신의가 없는 놈하고는 사귀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뭐가 어째 이놈이 둘의 막 언성이 높아지는 판에 천장의 철창을 요란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닥치지 못할까 혼음사의와 한종린이 찔끔해서 위를 올려다보자 철창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남궁세룡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다 그는 이글리글 타오르는 눈으로 소음비를 포함하여 세 사람을 노려보더니 발걸음을 돌려 가운데 뇌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탐서랑이 있었다 탐서랑에 대한 남궁세룡의 감정은 각별했다 그것은 증오와 원한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내 놈과 이런 식으로 만날 날이 있기를 늘 바래왔었다 탐서랑은 주눅이든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남궁세룡에 대한 탐서랑의 감정도 각별한 것이었다 그 감정의 이름은 두려움이었다 내 딸은 내 놈 때문에 죽었다 그것도 처참하게 나는 연매를 죽이지 않았소 닥쳐라 연매라니 내 놈이 내 딸의 신세를 망쳤으니 그 애가 그렇게 자결한 것이 아니냐 남궁세룡은 이를 갈더니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는 내 놈을 내 딸처럼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싶다 그것도 지금 당장 탐서랑은 가슴이 벌렁거려서 말을 제대로 잊지도 못했다 이 이것 보시오 연매 아니 남궁소전은 자결한 것이 아니오 그녀는 원래 나와 달아나려고 했는데 어찌 자결 따위를 하겠소 당신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지금 나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오 입을 찢어놓기 전에 닥쳐라 화앙 남궁세룡은 거칠게 발을 굴러 철창을 후려쳤다 탐서랑은 찔끔하여 입을 다물었다 이제 알겠다 남궁세룡이 중얼거렸다 내 놈은 내 딸을 강제로 범하고 데려가려다가 말을 듣지 않자 사의한 무공으로 내 딸을 죽인 것이지 내 놈이 바로 내 딸을 죽인 것이지 나 남궁 대협 왜 그러시오 내가 아니오 나는 남궁소전을 죽이지 않았어 내 놈이 아니라며 누구겠느냐 내 놈이 어찌 우리 화련이가 자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느냐 바로 내 놈이 화련이를 죽인 범인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것 보시오 내가 방을 나갈 때만 해도 남궁소전은 멀쩡했소 내 내 짐작가는 놈이 하나 있긴 하오만 뭐라고 내 내가 그 방을 나올 때 한 사람이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소 그는 당신이 시켰다며 남궁소전의 허락을 받아 방으로 들어갑디다 그 놈을 족쳐보시오 반드시 아는 것이 있을 것이오 그가 누구냐 다 바로 삼목신용 무호기요 남궁세룡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탐서랑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 뿐이었다 내 놈이 지금 나를 희롱하려고 하는 것이냐 저 전혀 아니오 내가 왜 당신을 희롱하려고 하겠소 당신은 내 장인이나 마찬가지인 이놈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남궁세룡은 불같이 노하며 대뜸 철창을 열어제쳤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남궁세가 사람의 창을 빼앗더니 그것으로 탐서랑의 목을 꿰뚫으려고 했다 탐서랑은 쇠사슬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피해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는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남궁세룡이 내지른 창끝은 탐서랑의 목젖을 건드리고 상처까지 입혔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너 이놈 내 지금 당장이라도 내 놈을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으나 격생마회는 내 놈들과 달리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내일까지 참도록 하겠다 한 번만 더 나와 우리 회주를 모욕하는 말을 한다면 이 창 끝에 내 놈의 창자를 걸어 말리리라 탐서랑은 침을 꼴깍 삼키며 눈을 끈뻑거렸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서 비 오듯 땀이 떨어졌다 한참 만에야 남궁세룡은 창을 치우고 다시 철창을 닫고는 물러났다 남궁세룡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탐서랑은 비로소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도 내일 죽는 것과 오늘 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죽음의 공포가 가시고 나자 탐서랑은 갑작스레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철양하게 느껴졌다 누구든 좋은 술과 미인에 취해서 살다가 갑자기 몰락하여 추운 겨울날 축축한 내옥에 갇혀서 목숨을 위협받았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탐서랑은 특히나 원래 성격이 유약하여 청성파에서 오래 수련을 하지도 못하고 여체의 유혹에 빠져 타락의 길로 떨어졌었던 사람이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지자 그는 금방 마음이 여려지고 심지어 눈물까지 솟았다 연매 연매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내가 이런 수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을 그가 서럽게 외치자 많은 묘화가 비웃었다 흥 당신이 그녀를 죽여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 데리고 살 생각이었는데 내가 왜 죽이겠어 당신은 어젯밤에 그녀를 찾아갔었잖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그녀는 간살당했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탐서랑은 너무나 울어가 치밀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답은 엉뚱한 데서 나왔다 그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소 말을 한 것은 한종민이었다 많은 묘화가 짜증 섞인 소리로 물었다 아까 이야기를 듣자 한의 의원 나으리에 동문 사형제이신 모양인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자를 겁간하고 죽이는 것은 취화비도나 하는 짓이지 탐서랑은 그렇지 않소이다 비록 강호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박식한 그 인지라 간단한 말이라도 일리가 있었다 그럼 누가 죽였을까 많은 묘화가 물었다 한종민은 소환비와 혼음 사이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생각엔 아무래도 그가 보았다는 사람이 무슨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남궁세룡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가라앉자 의문이 고개를 들고 치솟아 올랐다 그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한 사람의 방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행히 그는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 회주 내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소 무슨 일이십니까 삼목신용 무호근 남궁세룡이 그를 처음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당당하고 호탕한 태도로 그를 맞아들였다 음 이건 어디까지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말이오 혹시 어젯밤에 내 딸애를 방문하지 않았었소 무호근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회의를 마치고는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야심한 밤에 영해를 찾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긴 만일 그렇게라도 했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테니 안타깝군요 남궁세룡은 무호근의 자연스러운 대답에 적이 안심하는 태도였다 그는 휴식을 방해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휘적휘적 가버렸다 그를 배웅하며 뒷모습을 지켜보는 무호근의 눈에는 초조한 빛이 떠올랐다 저 늙은이도 약간이나마 의심을 품은 모양이니 곧 처리를 해야겠군 하지만 일단 그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사람이 있어 그는 만일 내일 저녁에 한 사람이 깨어나 기억을 회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는 물론 자신의 정체마저도 밝혀지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했다 진설령은 자신의 사조가 되는 3대 성리와 성명 앞에 앉아있었다 외인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야 성명은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까는 바깥 사람들이 있어 차마 입을 열지 못했지만 공예 사숙님의 용태는 좀 괴이하더구나 예 물론 사숙께서 저렇게 인사불성이 된 것은 강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지만 그 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몸이 허약해져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몸에 축적되다가 급기하는 생명이 끊기는 독을 계속 복용했기 때문이란다 진설령은 너무나 놀라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부의 건강이 이상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독에 의한 것일 줄이야 무수성리가 말했다 그것은 정말 괴이하구나 만일 한번 복용하여 목숨이 끊어지는 독이라면 모를까 장기간 복용하는 독약이라면 누군가 공예에 가까운 사람이 저지른 짓일 것이며 그것도 독살된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고 죽일 심산이었던 게야 이것은 생마들의 소행이라기보다는 분명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진설령은 이 늙은 비군이들이 비록 고루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명성리가 부드럽게 물었다 설령아 너는 그가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겠지 진설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은 함부로 입 밖에 낼 수가 없겠지 진설령은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는 공예의 제자이자 우리 보타문의 차기 장문인감이 있니 내가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괜찮다 진설령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장문인이라니요 성명 사조께서 계시는데 제가 어찌 성명이 부드럽게 웃었다 설령 3회 우리 보타문에는 검의 달인만이 문주가 될 수 있다는 전통이 있지 세분 사숙 쪽께서는 바로 검의 달인이시고 공예사숙은 그 전통을 이었으며 3회가 또한 그 전통을 이었으니 장래의 장문인은 바로 그대야 나는 보타문의 문인이기는 하나 검이 아닌 다른 무공을 익혔지 오직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검법을 지닌 검후만이 보타문의 문주가 될 수 있어 검후 그것은 검에 있어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보타문의 여인을 지칭하는 전설적인 말이었다 역대 보타문의 문주들은 하나같이 검술이 고깡했고 그들의 검법을 당할 자는 천하에 없었기 때문에 중 원인들도 보타문에서 온 고수를 거무라고 불렀다 진설령은 검을 쓰는 여인으로서 자신이 바로 그 검후가 될 수 있다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성명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예사숙은 비록 나와 나이가 같지만 나의 사숙이시며 보타문의 문주이신 거지 진설령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성명은 아무리 많이 보아도 나이가 45세를 넘지 않아 보였고 진파파 공예는 70은 훨씬 넘어 보이는 파파 늙은이인데 같은 나이라니 진설령의 의문을 금세 눈치챈 무수가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로구나 공예는 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10년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고 또 저렇게 늙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것일까 그 의문은 누구도 풀 길이 없었다 진설령은 까닥 모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딜 가려느냐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하고 재빨리 방을 나왔다 찬 바람이 그녀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흥 차라리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군 무섭게 춥구나 혼음사의가 중얼거렸다 내공을 운용하지 못하니 얇은 옷 속으로 추위가 무섭게 파고드는 모양이었다 그는 문득 소원비를 쳐다보더니 대뜸 물었다 너는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표정이로구나 소원비는 쓸쓸하게 대답했다 살아도 별 즐거움이 없는 세상이니 죽는다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 안 그래도 내놈이 얼마 전부터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은 했다만 시간이 없어서 묻지 못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꼭 물어야겠구나 대체 뭐 때문에 내놈이 그렇게 맥이 빠진 거지 묻지 마십시오 혼음사에는 갑자기 야릇한 웃음을 지었다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내 10분 짐작할 수 있다 너 같은 놈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백이면 백 다 계집 때문이지 그렇지 않느냐 소원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혼음사이로 하여금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혜화 때문이냐 그녀가 너를 배신했다는 소식이라도 들었느냐 소원비는 애써 그의 시선을 외면해 가며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혼음사이는 계속해서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질문했다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보거라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응 너 대답하지 않으면 계속 물어볼 테다 대답 안 할래 휴 소원비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고 떠듬떠듬 추면인을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한종민이 끼어들었다 음 그래서 그 비파가 내 손에 있었던 것이로구나 음 혼음사이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제법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로서는 보기 드물게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고작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이냐 소원비는 혼음사이가 자신의 고민을 읽어에 무시해버리는 듯한 말투의 반발을 느꼈다 사부께서는 여자의 정 따위의 상처를 받지 않으시는지 몰라도 저는 다릅니다 뭐야 이놈이 혼음사이는 화가 나서 그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하지만 쇠사슬 때문에 그 발길질은 소원비의 몸에 닿지도 못했다 이놈아 어른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듣지 못하고 내놈처럼 순진한 척하는 놈들이 사소한 일로 여자를 의심하고 펄펄 날뛰는 꼴은 정말 구역질이 난다 그녀는 나를 배신했고 다른 남자를 시켜 내게 그것을 알리기까지 했는데 어째서 그것이 사소한 일입니까 바보 같은 놈 혜화는 너와 헤어진 뒤 무수한 일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어떤 곡절이 있어서 너를 위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최소한 그녀를 만나 직접 그 입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추면인이 내게 모든 이야기를 이놈 정말 철이 없구나 좋다 이 경험 많은 어르신네께서 조 목조목 따져주마 일단 그 추면인이라는 놈부터가 아주 수상적다 그놈은 제 입으로 혜화랑 잤다고 했다지 어떤 말썽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제가 데리고 잔 여자의 본 남편에게 찾아와 그런 소리를 늘어놓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느냐 그놈이 말썽 일으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돈을 주고 살 정도가 아니라면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정말 그놈이 혜화랑 잤을까 그건 한쪽의 말만 듣고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먼발치에서 그놈을 보았을 때는 비록 목소리가 굵고 몸이 각지기는 했지만 어쩐지 음향인처럼 이상한 구석이 있는 놈이었다 세상에는 고자이면서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 여자랑 잤다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도 있단 말이다 최소한의 증거라도 알아내야지 정말 그놈이 혜화랑 잤다면 뭔가 혜화에 대해서 너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서 어떤 버릇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발바닥에 있는 붉은 점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만 그나마 조금 믿을 만한 것이다 잠깐 응 소원비는 긴장된 목소리로 혼음사의의 말문을 막았다 그리고 간신히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다 지금 발바닥에 붉은 점이라고 하셨습니까 응 응 아 저 그건 말이야 혼음사에는 자신이 흥분한 나머지 말을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버무리려 했다 하지만 소원비는 집요하게 캐물었다 혜화한테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언제 그걸 보셨습니까 어 그건 저 사실은 혜화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았는데 말이지 하지만 절대로 그 이상은 하지 않았네 자네 부인이 된 다음에는 결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 소원비는 짜증이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사부님이 혜화를 훔쳐본 것이야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혜화에게 그런 점이 있었단 말입니까 혼음사에는 되려 화를 냈다 아 그렇다니까 내가 분명히 보았어 한데 자네가 더 이상하군 이미 동침까지 해놓고 어째서 그것을 못 보았단 말인가 한종린이 대신 대답했다 그거야 소사질은 자네처럼 음흉하지 않으니 분명 불을 끄고 온호의 정을 나누었겠지 불을 껐는데 어찌 점 같은 것을 볼 수 있었겠나 혼음사에는 코웃음을 쳤다 흥 그랬겠군 그러니 무릇 제 아내와 동침할 때는 불을 환하게 밝혀두고 구석구석 다 보아 두어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아 내 몸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잘 알게 되는 거지 소은비는 지금 새로운 발견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려 혜화의 배신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럴 수가 그렇다면 혜화가 바로 무산의무의 딸이라는 말인가 아니다 세상은 넓고 발바닥에 붉은 점이 있는 여자는 비록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혜화가 그럴 리는 하지만 혜화는 화근궁에서 자랐고 보아라고 했으며 모든 것이 무산의무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 소은비는 혼자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문득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의 생각이 머물렀다 많은 묘화 그가 다급히 부르자 많은 묘화가 귀찮다는 듯이 느릿하게 대답했다 왜 부르는 거지 소공자 어느새 말투도 바뀌어져 있었다 물어볼 것이 있소 무산음후의 딸이 누구요? 흥 내가 왜 거기에 대답을 해야 하지? 아까야 혹시 호름사의가 너를 구하러 오지 않을까 싶어서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었지만 어차피 내일이면 같이 죽을 목숨인데 대답해준다고 무슨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소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그런지 대답해주고 싶지가 않군 귀찮게 굵지 마 소원비는 애가 타서 다시 많은 묘화를 부르려고 하는데 문득 이쪽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생마들은 얼른 입을 다물고 다시 철창만 바라보았다 다가오는 발소리는 절도가 없으니 무공을 익히지 않은 사람의 것이었고 가볍고 사뿐사뿐한 것이 틀림없는 여자의 것이었다 여긴가 발소리의 주인공은 많은 묘화와 용양도인이 있는 뇌옥을 들여다보더니 금세 바로 옆에 뇌옥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머나 번들거리는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탐서랑을 발견하고 그 발소리의 주인은 나지막하게 비명을 내질렀다 탐서랑이 희롱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정말 오래간만이군 그래 소원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황급히 탐서랑의 뇌옥 앞을 떠나 소원비가 있는 곳으로 왔다 내려다보는 그 얼굴은 당미령의 것이었다 그녀에 대해서는 어쩐지 미안한 느낌이 들어 소원비는 고개를 숙였다 왜 왔소 당미령은 소원비를 내려다보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그 아래는 견딜만한가요 뭐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견딜만하오 소원비는 비로소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거요 내가 권하는데 어서 이 자리를 뜨시오 이미 밤이 깊어 개방과 남궁세가의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기대어 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며칠째 밤을 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오는 잠을 막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혼음사의가 냉큼 말했다 당소저 그렇다면 우리를 풀어줄 수 있겠소 당미령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신들 모두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당미령은 나지막하게 말했다 소공자 당신은 그리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또 한때나마 나의 정혼자였으니 작은 선물을 하나 주고 가겠어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품 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날이 시퍼렇게 선 비수였다 한종민이 감탄하며 말했다 저건 교룡의 힘줄도 끊어 놓는다는 당문의 보물 한혈비로군 당미령은 한혈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 한혈비라면 비록 한 번에 당신의 쇠사슬을 끊지는 못해도 일각만 노력하면 끊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대신 당신 혼자서만 탈출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어도 싸니까요 그리고 당미령은 말 끝을 느렸다 그리고 뭐요 소은비가 묻자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게 한 사람의 행방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것이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 말이오 당미령은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있어 꺼려지는 듯 주저하고 있었다 귀를 기울여 듣고 있던 많은 묘하가 말했다 이봐요 당소저 우리야 어차피 내일이면 모두 죽을 사람들인데 뭘 부끄러워하지요 어서 대놓고 그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당신 같은 탕녀와 달라 당신 같은 탕녀와 달라 아무리 죽을 사람 앞이라도 부끄러움은 느낄 수 있어요 당미령은 셀축해져서 많은 묘하에게 핀잔을 던졌지만 그녀의 말에 어느 정도 용기를 얻었는지 소은비에게 말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때 나와 당신을 구해 주었던 몽고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소은비는 당미령이 왜 느닷없이 타라하이에 대해서 묻는가 해야 했지만 전혀 짐작이 안 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당미령이 무한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대답해 주었다 그는 몽고인으로서 어사대의 관리이고 이름은 타라하이라고 하오 나와 헤어질 때 그는 북망산으로 간다고 했소 당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그녀의 손이 번뜩하더니 한열비가 철창 사이로 던져졌다 소은비는 팔을 벌려 그것을 받았다 고맙소 소은비는 손 안에 들어온 한열비를 내려다 보았다 그것은 생명의 도구였다 시간은 걸리지만 그는 여기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었다 하나 잠깐 사이에 그는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품게 되었다 그것은 혜화가 무산음호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나는 무산음호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의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부녀를 상봉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 그는 자신을 그렇게 닦아세웠다 사실 그는 애써 부정하려고 했지만 혜화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 다만 혜화가 이미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굳이 찾아갈 명분이 없어 그저 절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갑자기 희망을 갖게 된 것은 무산음호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비록 자신을 배반한 여자이지만 다시 만나야 할 명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어쨌든 그는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 추면인을 찾아서 혜화의 행방을 알아보리라 결심하며 한혈비를 굳게 쥐었다 당미령은 그가 한혈비를 받아든 것을 확인하고 서둘러 몸을 돌렸다 그럼 일이 잘 되길 바래요 당미령의 자그마한 발소리가 사라지자마자 혼음사의가 말했다 어서 어서 서두르게 일단 자네 것을 자르고 그 다음엔 내 쇠사슬을 잘라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어서 소은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쇠사슬을 한혈비로 자르기 시작했다 한혈빈은 과연 날카로운 비수였지만 금세 쇠사슬을 잘라낼 수는 없었다 옆 뇌옥에서 탐서랑이 말했다 이봐 이봐 소공자 설마 나를 버리고 가지는 않겠지 응 만음요하도 갑자기 안면을 바꾸었다 소공자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네 당장 가르쳐주겠어요 혜화의 신분 원한다면 가르쳐주겠어요 소은비는 귀가 솔깃해져서 만음요하에게 물었다 어쨌든 그는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다 그럼 묻겠소 혜화가 정말 무산음호의 딸이오 호호호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냈는지 정말 신기하군요 사실 나는 그 아이를 옆에 두었다가 언젠가 무산음호를 크게 약올리려고 했던 것인데 뜻밖에 당신이 그 아이를 마음에 들어하기에 당신에게 딸려서 내보냈던 거예요 소은비는 역시 하면서 나직하게 감탄성을 내뱉었다 그가 직접 찾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걱정만 하고 있었던 무산음호의 딸은 바로 그의 옆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서둘러 혜화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있는 힘을 다해 쇠사슬을 썰기 시작했다 내공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속도는 매우 더뎠다 소은비가 쇠사슬을 끊기를 기다리는 동안 혼음사인은 초조하게 입술을 빨다가 문득 만음요하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요녀로군 어째서 그 딸을 괴롭힌 것으로도 모자라 무산음호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소 그는 소은비의 분노를 자극해 만음요하를 돕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 동행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탈출 시간은 길어지고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음요하가 발끈하여 대답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무산음호는 내가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몽원표를 가진 사람이 저지른 짓이지 뭐? 몽원표?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종님과 혼음사에 그리고 소은비가 일제히 놀라 물었다 그래요 만음요하는 재빨리 무산음호가 당하던 순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혼음사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더 이상하군 내게도 몽원표를 가진 자가 찾아왔었는데 한종님이 덧붙였다 필시 깊은 곡절이 있을 것이 틀림없어 왕년에 그 괴인들이 다시 준동하는 것은 소은비 역시 어떤 음모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쇠사슬을 자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쇠사슬을 완전히 잘라내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기 시작했다 기다리는 시간이 유난히 길고 지루했다 이상한데 갑자기 탐서랑이 모두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힘을 아낀답시고 입을 꽉 다물고 있던 용양도인이 마침내 짜증이 났는지 투덜거렸다 정말 말이 많군 여자야 입이 두 개니 말이 많은 것이 당연하지만 저건 사내놈이 분명한데 어쩌면 저렇게 말이 많을까 탐서랑은 즉각 받아쳤다 닥쳐 온전한 사람도 아닌 주제에 지금 여기 사람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소은비는 번뜩 정신이 들었다 그는 쇠사슬을 자르던 손을 멈추고 탐서랑에게 물었다 무산음호에게 이상이 있소 얼굴이 시커매지고 손발이 꼬이는군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애 무산음호는 진기가 사라지고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여서 본래 편안한 곳에서 쉬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춥고 더러운 뇌옥에 장시간 있게 되자 목숨이 경각에 달하게 된 것이었다 소은비는 자신이 쇠사슬을 완전히 자르게 될 때까지 그가 기다릴 수 없으리라는 판단이 들어 혼음사이에게 말했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혼음사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는 지금 침도 없고 약재도 없을 뿐 아니라 환자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데 방법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때 한종민이 나섰다 탐서랑 당신은 지금 무산음호를 만질 수 있소 손은 도저히 닿지 않고 발을 힘껏 뻗으면 고작 그의 몸에 닿을까 말까 하오 그럼 됐소 만일 당신에게 한 올의 힘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힘을 발가락 끝에 모으시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순서대로 혈도를 치시오 알겠소 자 먼저 유궐 미로 병의 장강 용천 명문 한종민은 사천의 명의답게 유창한 소리로 거침없이 혈도에 이름을 나열했다 탐서랑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지만 소은비의 눈에 들어 함께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힘을 다했다 발가락에 격련이 일 정도로 힘을 주어 무산음호의 혈도를 쳤다 한참 시간이 흐르자 시커멓게 변해가던 무산음호의 안색이 차츰 평온해졌다 이제 숨도 고르고 얼굴도 원래대로 돌아왔소 탐서랑이 씩씩거리며 말했다 한종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됐군 아마 하루는 더 버틸 수 있을 거여 최대한 빨리 이곳을 나가 내가 직접 보고 치료할 수 있다면 아마 정신도 되찾고 목숨도 건질 수 있을 거여 한종민은 그렇게 말하며 소은비를 향해 씩 웃었다 자신을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으리라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소은빈은 구슬땀을 흘리며 쇠사슬을 썰었다 이제 그의 오른팔목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거의 끊어져 나가고 있었다 좀 더 쓰기 편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오른팔목의 쇠사슬을 끊으려 한 것은 일단 오른손이 풀리기만 하면 그 뒤에 시간이 훨씬 단축되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 거의 되었다 소은빈은 내심 쾌제를 불렀다 그가 거의 끊어져 가는 쇠사슬에 마지막으로 한혈비를 갖다 대는 순간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위쪽에서 들려왔다 애를 쓰시는군요 소은빈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듯했다 철창 위에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사람 그녀는 바로 진설령이었다 진파파 아니 보타문의 공예는 성명의 예상보다 빨리 눈을 떴다 다만 몸은 여전히 부자유스러워 그녀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지난 세월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녀의 기억들은 정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두통이 밀려왔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그녀는 파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그녀는 간신히 손을 뻗어 머리맡에 놓여진 물그릇을 잡았다 탁! 그러나 물그릇은 그녀의 손에 딸려 오지 않았다 보다 힘이 센 다른 손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공예는 그 손을 따라 올라가 그 사람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괴로워 보이시는구려 공예는 그의 얼굴을 대하자 너무나 반가웠다 그 반가움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입을 벌릴 수가 없어서 그녀는 다만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담을 뿐이었다 소리 지르고 싶소 미안하지만 내가 아혈을 점했소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공예는 자신이 전혀 소리를 지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당신은 의외로 유명한 사람이더군 만일 기억을 회복했다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겠지 공예는 눈을 끈뻑거렸다 그가 누구인지 자신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과연 그렇군 미안하지만 그 사실은 당신 혼자만 알고 가야겠소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그녀가 잡으려던 물그릇에 약을 풀었다 맑았던 물의 색깔이 삽시해 검게 변했다 공예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그동안 조금씩 복용시켜왔던 독이오 사실 진 소절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당신이 적잖이 방해가 될 것 같아 남들에게 눈치채이지 않고 없애려고 했던 것인데 평소 먹던 것의 10배는 넘게 탔으니 이것이면 편안해질 수 있을 거여 그는 거동할 수 없는 공예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 물그릇을 입술에 갖다댔다 공예는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아주 뒤늦게 깨달았다 그가 설마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나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쓴 약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다급해졌다 안타까운 눈길로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래선 안 돼 안 돼 하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약을 그녀의 목구멍으로 들이부었다 들이부으면서 그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이 약은 아주 천천히 당신을 죽일 것이오 원래 지독사는 강하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느린 독이라오 좀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한 시즌 후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원래 수도하는 비군이었으니 번잡한 삶의 미련은 없겠지 마지막 한 모금이 공예의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메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천천히 방을 나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설령 소원비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혼음사의가 황급히 말했다 허허허 설마 너는 내 사형을 이대로 죽게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래도 옛날에는 제법 정이 깊지 않았었냐 소원비는 진설령의 싸늘한 눈빛에서 그녀가 아직도 자신에 대해 오해를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은 그로 하여금 어떤 변명도 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끼어든 것은 많은 묘화였다 그녀는 진설령과 소원비 사이에 빚어진 모든 오해가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지금 진설령이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탈출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봐요 진소저 당신은 아직도 그때의 일로 소공자를 오해하는 모양인데 그때는 어디까지나 내가 소공자를 강제로 희롱했던 것이에요 소공자는 조금도 저항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결코 그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나하고 단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요 진설령은 차갑게 많은 묘화의 뇌옥 쪽을 돌아보더니 한마디 배뒀다 입 다물어요 그 말이 너무나 싸늘해서 많은 묘화는 입을 꽉 담을 수밖에 없었다 슈아 냉랭한 얼굴로 뇌옥 속을 돌아본 진설령이 손을 내뻗자 소원비의 손에 들려있던 한혈비가 낚시줄에 걸린 고기처럼 빨려 올라갔다 허공선물이었다 낙담한 것은 소원비보다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런 젠장할 조그만 계집이 정말 심성이 악독하구나 빌어먹을 혼음사에는 우라가 침인 김해 진설령을 탓했고 점잖던 한종님마저 저도 모르게 상소리를 뱉었다 소원비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올려다보기만 했다 차갑게 내려다보던 그녀의 뒤쪽으로 한 사람이 더 나타났다 규염계였다 이 자들이 어디서 이런 비수를 구했을까요 진설령은 규염계에게 한혈비를 건네주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진소저의 말대로 한번 와보기를 잘했군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진설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규염계에게 말했다 실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만 예 규염계는 진설령이 비록 어리지만 야무지고 냉랭하기 그지없는 성격이라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그녀의 부탁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진설령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한때나마 제 사형이었던 사람이니 마지막으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소원비는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나 쇠사슬과 뇌옥에서 풀려났다 뿐이지 그는 여전히 힘을 쓸 수가 없었고 두 손은 뒤로 묶여있었다 진설령을 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눈짓하고 말없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달빛이 그늘진 수풀의 한 귀퉁이에 이르자 진설령은 문득걸음을 멈추었다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없었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진설령은 소원비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소원비는 애써 웃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래간만이구나 아까 그 탁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라버니와 나 사이에는 분명 오해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오라버니와 나는 길이 엇갈렸고 이제 결코 예전처럼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소원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역시 진설령의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라버니는 그래도 한 사문의 사람이 될 뻔했으니 이 이야기를 아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설령은 숨을 몰아쉬더니 차분히 아까 보타문 3대 성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해주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소원비의 표정은 변해갔다 그는 일단 무엇보다도 기뻤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을 줄 알았던 진설령과 진파파가 막강한 사문의 품으로 돌아갔으니 이제 걱정이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좌두밀교의 기승 가무진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타라하이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한종린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그 속에서 하나로 융합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아했던 것은 왜 진설령이 이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주는가 하는 점이었다 만일 자신의 사문이 밝혀졌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어째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지 그는 그 속마음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진설령은 소원비가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핀 뒤에 물었다 오라버니 만일 알고 있다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만음요하나 무산음호는 그 가무진이라는 자의 수아인가요? 만일 솔직히 이야기해 준다면 진설령은 품 안에서 한 알의 노란 단약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상공독에 해약을 드리겠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소원비는 놀랍고도 씁쓸했다 그는 진설령의 속셈을 조금 알 것 같았는데 그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과 거래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무척이나 가슴이 아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 사람들은 비록 행동이 괴이하기는 하지만 아주 근본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최소한 그들은 위선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 역시 몽원표의 기습을 받은 일이 있었어 가무진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저들 역시 마찬가지야 진설령은 소원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원비가 생마들과 한 무리로 어울리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심성이 더럽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만큼 생마들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도와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은근히 상황을 알리고 생마들의 정체를 탐지해 그것이 무엇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한 것이었는데 소원비가 생마들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다 역시 오라버니는 그들에게 홀린 거야 진설령은 소원비를 설득하려던 생각을 바꾸고 단약을 품속에 갈무리하더니 몸을 돌렸다 이제 그만 뇌욕으로 돌아가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설령 소원비가 그녀를 강곡히 불렀다 왜요? 미안하지만 마지막으로 사부님을 뵙게 해줄 수 없을까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 그것은 소원비의 진심이었다 진설령은 그의 눈빛을 잇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따라오세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 공예였다 진설령은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어머니 그녀는 정신없이 공예를 품에 안고 절규했다 공예는 힘없는 시선으로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진설령은 그녀의 입에서 풍기는 비릿한 냄새로 그녀가 독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안 돼요 안 돼요 진설령은 흐느끼며 공예의 몸을 흔들었다 공예는 진설령의 어깨 너머로 소원비를 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괴롭혔던 소원비를 따지고 보면 그녀가 소원비를 미워할 카닭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녀가 행동했던 것은 어째서일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쓰라린 경험과 틀어진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소원비에게 미소를 보냈다 소원비는 그녀의 미소가 어쩐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진설령은 공예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다급히 그녀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 사람이지요? 무엇이지요? 공예는 말없이 진설령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니다! 나를 죽인 것은 결국 나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뜬 진설령의 얼굴이었다 모든 풍경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마지막에는 캄캄해졌다 보타문의 장문인이었다가 보잘것 없는 노파로 살아 강공예는 죽음이란 그저 한없는 저교와 암흑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렇게 갔다 제26장 탈출 소원비는 뇌욕으로 되돌아왔다 그의 팔목과 다리에는 다시 착가운 쇠사슬이 채워졌다 한혈비로 거의 끊어놓았던 쇠사슬은 물론 새로 교체된 상태였다 혹시나 진설령이 그를 도망시켜주지 않았을까 기대했던 생마들은 모두 조개처럼 입을 다물어 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서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소원비는 눈을 감았다 방금 전에 보았던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그의 감은 눈앞에 다시 떠올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는 진파파의 죽음이 슬프다기보다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다 세상에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법이다 동네에서 감초 역할을 하는 노인네들이 그렇고 사람을 들들봉는 나이든 숙모나 고모들이 그렇다 말하자면 진파파는 소원비에게 있어 그런 존재였다 그는 무슨 수를 써도 결코 진파파를 신비스러운 보타문의 문주로 기억할 수 없었다 그에게 있어 진파파는 언제까지나 그에게 혹독하고 이유 없이 심수를 부리던 귀회문의 늙은 스승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도 그는 좋았다 진파파의 죽음은 너무나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원비는 한동안 그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고 죽음도 그런 종류의 일이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소원비는 눈을 뜨고 품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노란 단약 하나가 딸려 나왔다 아까 진설령이 그에게 생마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면 주겠다고 보여주었던 바로 그 상공독의 해악이었다 미안하다 설령 진파파가 숨을 거둔 뒤 울며 몸부림칠 때 소원비는 그녀를 부축해 주었었다 그리고 그때 무척이나 가슴 아파하면서도 특유의 솜씨를 발휘해 그녀의 품에서 단약을 빼낸 것이었다 두 손가락으로 단약을 집어들고 들여다보면서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설령이는 내 손이 빠르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이 약을 허술하게 보관했을 뿐 아니라 아까도 유난히 내 품에서 오래 울었지 어쩌면 설령이가 그 생각은 물론 아주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소원비 스스로 자신의 도둑질을 정당화시키려는 심정도 다분히 섞여 있던다 그는 단약을 혀끝에 올려놓고 꿀꺽 삼켰다 혀끝에서는 쌉쌀한 맛이 감돌더니 목구멍을 넘자마자 화끈한 느낌이 쫙 퍼져갔다 그는 가부좌를 틀고 천천히 운공에 들어갔다 그가 약을 먹고 운공을 하는 광경을 혼음사이와 한종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의 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혼음사이와 한종린의 얼굴은 희색이 만면해졌는데 소원비가 곧 공력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각 정도가 지나자 소원비의 머리 위에는 희미한 고리 모양으로 김이 서렸다 이제 조금만 더 소원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나 적의 소굴에서 탈출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의 운공이 막 막바지로 치달아 가는데 바깥이 소란스러워졌다 그 소리는 마치 혼음사이와 한종린이 잡혀갈 때와 비슷했는 배 그보다 서너 배는 치열한 것이었다 또 누군가가 소원비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느끼고 아쉽지만 서둘러 운공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칠팔할은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오늘 밤은 도대체 얌전히 넘어갈 수가 없군 정말 온갖 놈들이 다 저 생마 연놈들을 구하겠다고 덤빈이 원 새벽에 회주께서 문초하신다니 적당한 곳에 쳐놔차구 철컹 떠들썩하게 몰려온 개방 제자들은 맨 처음에 소원비의 뇌욕을 들여다보았다 여긴 새놈이나 있는걸 옆으로 가자 개방 제자들은 올 때처럼 번개같이 옆으로 움직여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소원비는 그들이 끌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비록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반쯤 부서진 그 중립은 분명 추면인의 것이었다 어째서 그가 우리를 구하려고 개방 제자들은 탐서랑이 있는 곳에 추면인을 던져 넣으려고 했다 한대 악에 바친 탐서랑이 으르렁거리는 것이었다 여긴 환자도 있고 너무 좁아 만일 그놈을 여기 던지면 내가 뼈다귀째 아작아작 씹어 먹어버릴 테다 개방 제자들은 무시무시한 그의 협박에 찔끔했지만 설마 쇠사슬에 포박된 탐서랑이 무슨 짓을 할까 싶어 얼른 대꾸했다 야 이 생마놈아 내일이면 죽을 놈이 무슨 큰 소리냐 그래 내일이면 죽을 거라 나는 거리낄 것이 없다 내 놈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귀신이 돼서 내 마누라 내 누이 동생 내 늙은 어머니 내 할망구까지 몽땅 다 홀랑 벗겨놓고 진을 빼먹겠다 개방 제자들은 생마들에 대해 과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었으므로 탐서랑의 그 협박에 주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굳이 탐서랑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 다시 옆의 내옥으로 옮겨갔다 쿵! 추면이는 많은 묘화의 내옥에 던져졌다 이놈은 쇠사슬로 채우지 않아도 될까 무공도 약하고 부상이 심해 그냥 던져놓아도 될 거야 개방 제자들은 대충 일을 처리하고 서둘러 내옥을 떠났다 사위가 조용해지자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많은 묘화의 내옥 쪽에서 들려왔다 으으음 많은 묘화가 의아한 듯 그를 살펴보았다 이봐요 젊은이 상처가 무척 심한 모양이군요 대체 누구를 구하려고 여기 온 것이지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추면이는 대뜸 소은비를 찾았다 소소 공자는 어디 있죠 그는 무사한가요 대답한 것은 소은비였다 나는 여기 있소 추면이는 한 칸 건너 내옥에서 들려온 소은비의 목소리를 듣고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무사했군요 다행입니다 다행 앗 비로소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던 추면이는 뾰족한 비명을 질렀다 더욱 놀란 것은 많은 묘화였다 어머나 이 사람이 왜 나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지 어디 얼굴 좀 봅시다 혹시 나에게 무슨 죄라도 저지르고 도망갔던 사람이 아닌가 이러지 마시오 많은 묘화와 추면인 사이에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은비는 귀를 기울였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호호호 호호호 많은 묘화는 기막혀 하다가 또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거의 말이 없던 용양도인조차 이런 많은 묘화의 태도에 궁금증을 느꼈던 모양이었다 대체 뭐야 저리 비켜야 많은 묘화가 용양도인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용양도인은 찔끔하며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옆 뇌옥의 탐서랑이 빈정거렸다 흥 또 어떤 미공자가 재수없게 많은 묘화에게 떨어진 모양이군 많은 묘화 마지막 밤인데 아주 질탕하게 보낼 모양이구려 많은 묘화는 무엇이 그렇게 기분 좋은지 깔깔거렸다 호호 이 사람을 데리고 잘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나로서도 정말 기분이 좋겠지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될 거야 호호호호 많은 묘화 제발 애원하는 듯한 그 목소리는 추면인의 것이었다 소은비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크게 물었다 추면인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여길 온 거요 이유가 뭐요 추면인은 일시 대답하지 못했다 많은 묘화가 그 대신 나섰다 이 사람은 소공자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과 나의 인연은 얕지 않으니 소공자는 관심을 끊으세요 그리고 많은 묘화는 키득키득 웃었다 소은비는 추면인이 품행이 방정한 군자가 아니니 많은 묘화와 관계가 있을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데 많은 묘화는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이었다 소공자 만일 도망칠 기회가 생긴다면 꼭 이 내혹에도 들러서 나와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건 왜 그렇소 당신은 이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있지 않나요 소은비는 긍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직 추면인만이 혜화의 행방을 제대로 알 것이기 때문이었다 소은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다시 운기에 들어갔다 내혹은 다시 침묵에 쌓이고 오직 개미만큼 작은 소리로 많은 묘화와 추면인이 이야기 나누는 소리만이 바람 속에 섞여 들었다 무혹은 병자처럼 떨리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떨리는 것은 그의 손뿐만이 아니었다 마음도 떨리고 있었다 진파파 공예에게 독을 먹이고 나온 직후부터 그는 손도 마음도 떨고 있었다 사람을 죽여도 손이 떨리지 않게 된 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었다 그저 자신이 버려진 기형아인 줄로만 알았던 어린 시절 개방의 제자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느닷없이 나타난 친아버지를 상봉했고 그가 대업을 위해 자신을 개방 조직 속에 넣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친아버지는 밤마다 찾아와 자신에게 놀라운 무공을 전수해 주었고 그는 산목인이라고 괴물 취급을 받아 온 수물을 갚을 길이 생긴다고 그저 좋아하기만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부의 수아인 백혈공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고 반권짜리 비급을 전달받았다 고아로 살아온 그에게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를 자신으로부터 아사 간 것이 다름 아닌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의 가슴 속에서는 억누를 길 없는 분노와 살기가 괴수처럼 용트림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죽이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20년간 자신을 키워준 의부 백민호계가 자신의 비밀을 눈치채기 시작했을 때 많은 묘화를 일부러 끌어들여 의부와 동침케하고 곧바로 지독산을 써서 의부를 인사불성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방 내에서는 아무도 백민호계의 병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으니 그저 많은 묘화의 최양보 음술에 당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나무토막이나 다름없는 의부의 존재마저도 부담스러워 외부의 암살자를 가장하여 그를 죽일 때에도 그는 한 점 망설임도 없었다 친아버지인 몽중마령보다 더 오래된 이름으로는 가무진이라고 불린 그 산을 앞지르기 위해 그각한 신공을 연성하며 숱한 여인들을 죽일 때에도 그저 그는 풀포기를 뽑는 것보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한데 지금 한 노파를 죽이고 나오면서 그의 손과 마음은 바람 앞에 선 촛불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방도도 없었다 그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던 술을 찾았고 병이 빌 때까지 술병을 기울였다 설령 때문일까 내가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생각해서 그 노파를 죽인 것이 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자 무혹은 자신에 대해 웃음이 나왔다 여자라니 무슨 사치냐 내게 여자는 그저 대업으로 가는 길에 깔리는 돌다리일 뿐이다 그는 술방울을 입에 털어 넣으면서 진설령을 죽일 때는 가능한 한 처참하게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나약해지려는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소교주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웬 풍류시오 음산한 목소리가 뒷전에서 들려왔다 무혹은 멈칫했다 그 소리는 귀에 익은 사람의 것이었지만 그가 어째서 이곳까지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콧등을 찡그리게 만들 정도로 비릿한 붉은 암개가 그의 몸을 감쌌다 정무공 교단을 지키셔야 할 몸이 어째서 이곳까지 나온 거요 무혹이 마음을 가라앉히며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유들유들하게 웃고 있는 정무공과 복면을 쓴 취하비도가 서 있었다 교주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왔소 이곳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는 명이셨소 무혹은 소교주에 대한 예라고는 눈꽃만치도 보이지 않는 정무공을 지그시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것뿐 그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어차피 교주 몽중마령은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하지 않았다 쓸모가 있으면 곁에 두고 없으면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것 그것이 몽중마령이 사람을 쓰는 방식이었다 결국 소교주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고 현륙이 아니라고 해서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무혹을 마주보는 정무공의 붉은 눈은 자신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 비슷한 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무혹은 취화비도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전에 그 앞에서 드러냈던 얼굴은 다시 복면 속으로 감춰진 다음이었지만 드러난 두 개의 눈동자는 안타까운 빛을 역력히 보이고 있었다 교주님의 명 그것도 특별한 무혹이 묻자 정무공은 느릿하게 대답했다 지금 이곳에는 교주께서 라사나감으로 지목한 젊은이가 있소 그는 죽어서는 안 되오 소원비라는 자 말이군 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역시 라라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개집도 데려오라고 하셨소 무혹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누구요? 정무공은 일부러 천천히 그 이름자를 내뱉었다 냉면 검화 진설령 허 무혹의 손에서 술병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더니 산산조각으로 흩어졌다 정무공의 입가에는 노골적인 웃음이 맺혔다 무혹은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내게서 어머니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 그녀마저 빼앗아 가려는군 하지만 그녀는 내 마지막 희망이다 그럴 수는 없어 사람의 전기를 빨아 신공을 연성하는 방법은 점점 단계가 올라 갈수록 젊고 강한 힘을 필요로 한다 무혹이 익히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진설령을 마지막 단계의 제물로 점찍어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좀 이르긴 하지만 지금부터 싸워볼까 무혹은 두 주먹에 은근히 힘을 주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물었다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정무공은 그저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허공에서 들려왔다 교주님의 명령이니 이행할 뿐입니다 너무나 무덤덤하기 때문에 빈틈을 찾을 수 없는 목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혹은 주먹에 주었던 힘을 뺐다 이런 모문일도까지 보냈군 그는 낙담했다 모문일도는 비록 대전의 수문장으로서 서열은 사명주보다 아래지만 실력에서는 결코 아래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들인 그 자신보다도 아버지가 더 신뢰하는 인물인 것이다 만일 몽중마령이 정무공만을 보냈다면 무혹은 아버지가 자신을 떠보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호하게 응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문일도까지 보냈다면 그것은 명확한 실력 행사인 것이다 준비 없이 거역했을 경우 돌아올 결과는 너무나 뻔했다 무혹은 치욕적이지만 참기로 했다 어차피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그럼 무혹은 몸을 돌려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자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무엇부터 시작할 건가 커 입에서 새어나오던 비명은 목이 끊어지면서 그대로 멈추고 말았다 목이 끊어진 시체는 맥없이 넘어가고 그 시체를 뛰어넘어 유령 같은 그림자들이 움직여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모두 여섯 개의 인형이 뇌옥 주변을 지키던 개방과 남궁새가 사람들을 소리 없이 처치하고 어둠을 방패삼아 뇌옥을 향해 접근해 갔다 그들은 오늘 밤 뇌옥을 습격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신중했으며 또 그만큼 실력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었다 다섯 명의 용양 혈루단과 오랑 그들은 한 점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밀물이 객가로 스며들듯이 그렇게 뇌옥을 향해 접근해 갔다 하나 그들의 소리 없는 전진도 뇌옥으로부터 5장의 거리를 두고 3보 간격으로 빙 둘러선 마지막 경비선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인원은 총 30여명 가량 두 눈에 졸음을 가득 담고 있기는 해도 개중에는 무공이 제법 뛰어난 육결제 자급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인원이 많아 아무리 빠른 시간 안에 공격을 하더라도 미처 다 해치우기도 전에 경계령이 사방에 내려질 불상사를 맡기는 힘들 것 같아서였다 어둠 속에서 용양 혈루단은 오랑을 향해 일제히 시선을 모았다 이제 어찌해야겠느냐는 무언의 질문이었다 오랑은 아래 십수를 자근자근 깨물었다 그는 손에 잡힐 듯이 저 앞에 보이는 뇌옥을 향해 안타까운 눈빛을 던졌다 그 안에는 그에게 있어 존경스럽지는 못해도 피를 이어준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을 맛보게 해준 어머니처럼 따스한 여자 많은 묘화가 있었다 그는 그 두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 일은 이 세상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몰랐다 하나 그래도 그는 상관없었다 이대로 끝나게 되더라도 그렇더라도 오랑의 입술이 달싹였다 막 돌격 명령을 내리려는 참이었다 그의 입술은 다 벌어지지 못했다 그의 눈이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일행이 있는 반대쪽 멍한 눈으로 서 있던 10여명의 개방 제자들 주변으로 마치 유령 같은 붉은 안개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개방 제자들이 눈을 까뒤집더니 뒤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커흑 쓰러진 자들의 바로 옆에 있던 자들 역시 입을 벌리려는 순간 무엇에 당했는지 고꾸라졌다 오랑은 남습자가 한 명인지 아니면 여러 명인지 혹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수법을 썼는지 심지어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지금이 많은 묘화와 용양도 인을 구출해 내기에 아주 적절한 기회라는 사실이었다 지금이다 오랑의 신호와 동시에 5명의 용양혈류단이 막 입을 열어 침입자의 출연을 외치려는 개방 제자들을 향해 쏘아져 나갔다 팟! 팟! 팟팟팟! 순식간에 10여명의 개방 제자들이 입도 못 벌려보고 이승을 하직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뇌옥 주변을 경비하던 개방 제자들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못해보고 시체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카강! 오랑은 있는 힘을 다해 많은 묘화의 뇌옥 입구를 막고 있는 철창을 부쉈다 어둡고 습한 뇌옥에서 많은 묘화가 고개를 쳐들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오랑 그 말에 죽은 듯 웅크리고 있던 용양도인도 고개를 들었다 오랑 오랑은 환한 미소를 지어 거기에 대답했다 그리고 새도 자르는 보도를 빼들고 뇌옥 안으로 뛰어들었다 다른 놈들이 또 있었군 소은비를 빼내기 위해 뇌옥에 왔던 정무공은 어쩌면 자신이 굳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은비 외에 다른 놈들이야 도망을 치든 말든 상관이 없었지만 큰 소동이 일어나면 어쨌든 소은비는 쉽게 몸을 빼낼 수 있을 터였다 정무공은 일단 관망하기로 하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오랑과 그 일행이 많은 묘화와 용양도인 그리고 추면인을 꺼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많은 묘화의 뇌옥에서 사람들이 빼내진 것은 소은비가 완전히 공력을 회복한 순간과 일치했다 됐다 소은비는 먼저 두 팔목에 힘을 모았다 지이이이잉 굵은 쇠사슬에서 쇠의 울음소리 같은 기이한 소리가 울렸다 핫 소은비의 입에서 짧은 기합소리가 터져 나홈과 동시에 두 개의 쇠사슬은 썩은 나뭇가지처럼 부서져 나갔다 팍 팍 잘했다 혼음사의와 한종민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탄성을 내질렀다 소은비는 서둘러 두 발을 묶은 쇠사슬도 잡았다 그때 위쪽에서 추면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사람들도 구해줘야지요 그냥 가다니요 용양도인이 호통을 쳤다 지금 우리도 이 용담 후혈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야 어서 가야 한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소은비는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 용양도인과 많은 묘화가 우리를 버려두고 자기들만 몸을 피하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저 추면인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어째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하려 했고 또 지금도 저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 그때 많은 묘화가 말했다 시간을 끌지 말고 일단 쇠사슬을 자를 수 있는 보도를 소 공자에게 주고 갑시다 도망을 치든 말든 그건 그들의 복이니까요 이리 줘요 내가 남겠습니다 추면인은 오랑의 손에서 보도를 빼앗듯이 낙가채고는 바로 소은비의 뇌옥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철창의 한 부분을 힘껏 내리쳤다 카강 불꽃이 튕겨지더니 두어 번 더 내리친 뒤에 철창의 고리들이 끊어져 나갔다 이걸 받아요 추면인은 보도를 소은비에게 던져 주었다 소은비는 반쯤 쪼개진 중립 아래에 감춰진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말없이 보도를 내리쳐 자신의 발목을 묶고 있던 쇠사슬들을 끊어냈다 소은비는 이미 공력이 회복된 상태라 금세 그것들을 절단낼 수 있었다 자 빨리 빨리 혼음사의의 재촉을 받으며 그는 이번에는 혼음사의와 한종민의 쇠사슬들을 끊어냈다 자 꽉 잡으십시오 마침내 세 사람 모두가 쇠사슬에서 풀려났을 때 소은비는 보도를 입에 물고 두 사람을 각각 양손에 잡은 채 몸을 솟구쳤다 생마들이 탈출한다 침입자다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이 본 광경은 저만치서 달려오고 있는 10명 가량의 개방 사람들과 먼저 달아나려다가 일순 주춤하고 있는 용양도인 일행이었다 분명 소리 하나 내지 않았건만 그들이 어떻게 눈치를 채고 몰려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경위가 아니었다 일전을 피할 수가 없겠군 절그렁 절그렁 소은비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을 때 발 아래쪽에서 쇠사슬을 요란하게 흔들어 대는 소리가 났다 탐서랑이었다 이봐 이봐 나도 꺼내줘 나도 구해달라고 나만 빼놓고 갈 셈이야 소은비는 그의 철양한 목소리에 피식 웃었다 물론 가운데 뇌옥도 빼놓을 수는 없었다 탐서랑 때문이 아니라 무산의모 때문이었다 어서 도망치지 않을 건가요 추면인이 조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차피 싸움을 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소 한 명이라도 우리 편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소 아직 추면인의 진심을 파악할 수가 없었던 소은비는 차갑게 응 수하고 탐서랑의 뇌옥 철창부터 부숴다 저럴 수가 개방 제자들을 데리고 뇌옥을 둘러보려고 나왔던 규염개는가 숨을 쓸어내렸다 만일 방주께서 예감이 좋지 않으니 뇌옥을 한번 둘러보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면 저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여기를 탈출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규염개는 일단 사방에 경계령을 내리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까지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했다 다행히 서 있는 꼴들을 보아하니 외부에서 온 조력자 여섯 명과 소은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공이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 그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죽장을 불끈 다잡아 선두의 섬으로서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었다 이 천인 공로할 생마드라 모두 무릎을 꿇어라 정무공은 붉고 두툼한 입술을 열어 푸들푸들 웃었다 난데없이 규염개가 제자들을 끌고 내옥을 순찰하러 온 이 우연같은 일에 대해서 그는 오직 한 가지 추리만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 소교주가 회방을 놓는군 그래 물론 증거야 없지만 간단한 언질만으로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쯤은 무호기 손 안에 든 떡을 먹는 것만큼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자기 구역이라고 터세를 부린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가 전자라면 별 문제 없지만 후자라면 아무튼 일단 교주님의 명대로 저자를 빼내놓고 볼 일이 아닌가 정무공은 붉은 숨결을 토해내며 천천히 어둠 속에서 몸을 빼냈다 어쩌지 어떻게 하지 무산음호를 업은 소은비 혼음사의 한종린 추면인 탐서랑 만 음요화 용양도인 오랑 다섯 명의 용양혈루단 때로는 같은 생마이기 때문에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피우기도 했던 14명의 사람들이 서로 등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죽장이며 몽둥이를 꼬나들고 달려오는 개방 사람들을 보며 일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공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모두 7명 하지만 그들 중 용양혈루단 같은 경우는 암습에 능한 자객전문이 무공이라 과연 이와 같은 백병전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지금 눈앞의 적보다는 시간을 끌 경우 몰려올 더 많은 적들이 큰 문제였다 오랑이 모진 결심을 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와 용양혈루단이 죽기를 각오하고 저들을 막을 테니 그동 안 모두 몸을 피하십시 많은 묘화가 외쳤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나도 함께 남겠어요 오랑 궁주 애틋한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두 사람을 용양도인이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번갈아 쳐다보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혈루수가 말했다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맞겠습니다 소문주는 도인 어른을 모시고 훗날을 기약하십시오 오랑은 많은 묘화 쪽을 한 번 더 돌아보더니 혈루수에게 당당히 말했다 훗날의 기약은 문주 한 분이면 족하다 내가 어떻게 그대들을 버리고 혼자 간단 말인가 소은비가 그들의 실랑이를 툭 끊었다 지금 누가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무공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은 달아나더라도 얼마 못 갈 겁니다 죽어도 이 자리에서 같이 죽고 살아도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소은비의 말에 분명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 이미 코앞까지 육박한 적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대책도 있을 수가 없었다 무공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앞에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 뒤로 소은비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생마들은 훈련된 병사들처럼 그의 말에 따라 진영을 바꾸었다 코앞에 다가온 위기가 그들을 한실에 꿰어진 구슬처럼 만들어주었다 팍! 규염개가 죽장으로 땅바닥을 찍으며 위협했다 스스로 기어 내옥으로 되돌아가겠느냐 아니면 내가 다리몽 둥이를 분질러 직접 던져주랴 오랑이 대답했다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오 규염개는 선두에 선 7명의 눈빛이 형형한 것을 보고 이미 문답은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 차앗 그는 우렁찬 기압과 함께 죽장을 앞으로 뻗어냈다 오랑을 노리는 듯하면서도 교묘하게 소은비의 목도 함께 노리는 빠른 출수였다 하나 그의 죽장이 채 그들의 몸에 닿기도 전에 왼쪽으로부터 비릿한 냄새와 함께 붉은 기운이 그를 향해 쇄도해왔다 헉 규염개는 급히 죽장을 회수하며 뒤로 몸을 굴렸다 크흐흐흐흐 음침한 괴소가 두 패거리의 가운데를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처절한 비명이 개방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으악 아악 규염개는 비록 땅바닥의 뒹구는 낭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강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연히 터득한 노련함으로 부상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너 명의 개방 제자들이 괴인의 첫 공격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규염개는 얼른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소은비의 옆에 멈춰 선 붉은 안개에 휩싸인 괴인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저건 또 어디에서 나타난 괴물이지 규염개는 그를 발견한 순간 속이 늘물거리면서 무척이나 역겨움을 느꼈는데 그것을 느낀 것은 비단 개방 사람들 뿐 아니라 생마들도 마찬가지였다 소은비는 느닷없이 나타나 개방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 기 옆에 와서 선 괴인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늘은 이상한 인간들이 자꾸 나를 도와주려 하는군 괴인 정무공은 소은비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내가 라사나로군 소은비는 눈살을 찡그렸다 알아듣지 못할 소리였다 라사나라니 하나 그가 되물을 틈도 주지 않고 정무공은 그를 밀쳐냈다 너희들 모두 여기서 꺼져라 이 거지 새끼들은 내가 막아줄 테니까 생마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껌뻑이며 정무공을 바라보았다 어서 정무공이 야수처럼 으르렁대며 한 번 더 위협하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소은비는 다른 사람들이 물러나기를 기다려 마지막에 몸을 돌렸다 한데 그 자리를 벗어나기 직전 정무공이 그의 뒷가에만 들리도록 말하는 것이었다 일이 끝난 뒤에 북망산으로 와라 너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 북망산 그 말이 소은비의 발목을 붙잡았다 서역에서 온 괴승 가무진은 북망산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타 라하이도 북망산으로 갔다 그렇다면 저자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거기서 머뭇거릴 수는 없었다 일단은 이 자리를 피해야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몸이 안전해진 다음에 생각하고 볼일이었다 정무공은 규연계를 비롯한 개방 제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경악한 눈빛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랜만에 사람을 죽이는 즐거움을 맛보도록 할까 그는 키득키득 웃었다 그의 나신을 감싼 붉은 안개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했다 허! 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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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풀에 쫓기는 짐승들이 떼를 지어 달리듯이 생마 일행들은 한 무리로 똘똘 뭉쳐 수미 턱에 닿도록 죽자꾸나 하고 달렸다 자 잠깐 멈춥시다 숲을 우거진 곳에 이르러 소은비가 일행을 멈춰 세웠다 더 이상 달릴 힘이 없기도 하고 그저 뛰는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도 있었기에 그들은 모두 멈추었다 일단 뇌옥은 빠져나왔지만 아직은 개방 총타 아닙니다 개봉부를 벗어날 때까지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소은비가 묻자 혼음사의가 말했다 갈라져서 가는 게 좋겠지 그럼 무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섞어 몇 개의 조를 짜도록 합시다 탐서랑이 얼른 찬성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오 만일 자기 편길이 몰려 떠난다면 용양도인에게는 용양혈류단이 있고 많음요하는 오랑이 있으며 혼음사의 쪽에는 소은비가 있지만 탐서랑은 달랑 혼자였다 그로서는 인원을 섞어 조를 짜자는 소은비의 의견에 얼씨구나 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용양도인은 눈살을 찡그렸다 뭘 굳이 조를 짜나 풍월동은 사람은 풍월동은 사람들끼리 가겠네 화금공은 화금공대로 가고 각자 알아서 가자고 그 말에 많은 묘화와 탐서랑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혼음사의 쪽은 그래도 소은비가 무공을 회복했으므로 좀 다행이지만 그들은 만일 용양도인의 말대로 할 경우 정말 대책이 없었다 추면이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 지경이 되어서도 얼굴을 감추고 싶은 모양이었다 소은비가 용양도인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